아,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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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그 뜻이 아니고요. 허리 안 떨린다고요, 이렇게 무겁지 않다. 떨린다. 떨린다. 많이 떨린다. 지경이 나에게 신뢰도 없어. 아니야, 신뢰가 안 떨리지. 빨리 신뢰로 싸야지, 수고라. 아니야, 우리 신뢰가 안 떨리잖아.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차? 아니야. 정지 페이스, 손님. 풀어. 뭐지? 아니, 안 먹어봐. 됐어, 왼색. 오케이. 쉬어 봐봐. 그럼, ¿네? 성공할 것 같으면 에어 hiper. 처음엔 소스꾸만을 가배하는 야채물을 먹어야겠다. 그래서 아침에 님을 가배하는 야채물입니다. 그래서 아침에 소스꾸만은 함께 바라보는 야채물을 올려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